AI와 마주보는 새로운 TV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SK블러드밴드의 이홍현 매니저입니다 이번엔 AI4Vision과 스마트3 셋톱박스에 탑재된 나만의 콘텐츠 AI, 에이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능을 요약해보았고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에이닷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에이닷 배너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리모컨 마이크 버튼을 눌러 에이닷 자 이렇게 에이닷과의 대화 화면을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나 요즘에 기분 좀 꿀꿀한데 힐링 영화도 추천해줄 수 있어? 힐링이 필요하다면 안녕, 할부즈를 추천해드릴게요 부모님과 같이 보기 좋은 영화 추천해줘 다음은 장수상혜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대화하듯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취향, 기분, 상황 등을 기반으로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와 리뷰를 제공합니다 선제없고티어 리뷰 어때? 선제없고티어는 여러 사람들의 호평 속에 평점 3.85점을 달성했어요 선제없고티어의 하이라이트 유튜브도 찾아줄래? 취향에 맞는 선제없고티어 하이라이트 영상은 샤핑 해시태그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혹시 변우석이 나온 다른 콘텐츠도 있을까? 변우석이 출연한 소울메이트가 있어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를 연기한 배우를 알려줘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를 연기한 배우는 킬리언 머피입니다 킬리언 머피가 출연했던 다른 영화들은 어떤 게 있을까? 킬리언 머피가 출연한 다른 영화로는 오펜하이머, 화이어트 플레이시, 유혹의 계절 안나, 던케르크 등이 있습니다 내용, 출연 배우와 같이 일부만 기억나는 콘텐츠도 에이다스 통해서 물어보세요 인사이드 아웃 2 시청자 반응 알려줘 인사이드 아웃 2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아 평점 3.92점을 달성했어요 인사이드 아웃 2 유튜브에서 리뷰 찾아줘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채널에서 인사이드 아웃 2 리뷰를 확인해보세요 요즘 쿠팡 플레이에서는 뭐가 인기 있을까? 현재 쿠팡 플레이에서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이 인기가 있어요 그럼 이번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추천해줄래? 한국의 액션 드라마 오씨왕후 파트 1을 추천해드립니다 넷플릭스 인기 순위도 알려줄 수 있어?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드라마 고파트너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BTV 콘텐츠뿐만 아니라 OTT 유튜브에 대한 정보까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에젠트 A답과 대화하듯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